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데 연꽃이 자라는 환경은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진흙벌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깨끗이 올라오는 게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불성,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 누구나 갖고 있는데 단지 모를 뿐이다 라는 걸로 불교의 상징화로 얘기되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바로 연꽃에다 놓으니까 음식의 향이 배들어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홍승희라고 합니다. 또 계속 강의만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음식을 먹어봐야 어떤 음식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울 강남에서 사찰음식 전문점 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공간이 저하고 인연이 좀 오래된 공간이에요. 한 10년 전 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가 여기서 사찰음식 연구소를 운영하던 곳이에요. 한 8년간.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계속 갔다 갔다 했고 공간이 굉장히 지하이면서도 지하 같지 않고 좀 밝은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던 제자가 여기를 정리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도 공간을 구하고 있던 참인데 꼭 여기로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싸더라고요. 특히 이 근처에 회사들이 많아서 거의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채식 전문점이 서울에도 몇 개 없고 특히 강남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기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채식만 하는 짓. 처음에 오신 분들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찰음식점에서 그런지 절 같다고. 수행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밖에 음식과 크게 다르다 같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대중에게 사찰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리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 음식과는 색다른 형태의 조리방법 그리고 쓰지 않는 재료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일단 우유를 지은 일체의 동물성 식품은 섭취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오신체라고 하는 마늘파, 달래부추, 양파 다섯 가지도 쓰지 못하게 돼 있고 불자들이 지녀였던 계율이 있거든요.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육식을 하려면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불살생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금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신체를 금하는 이유는 냄새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냄새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떠한 냄새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냄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거 다 빼고 어떻게 요리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찮음식의 또 하나의 장점이 그 재료가 가진 순수한 맛을 그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진 레시피가 거의 한 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최상의 것만 골라서 메뉴를 짰고요. 저희 지금 코스 3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불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코스율이라는 게 죽하고 물김치부터 나가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한국 대표 음식 잡채.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 잡채인데 저희는 사찰 특유의 잡채로 우엉 잡채 그리고 전 종류 하나 두부 부어서 버섯 넣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율 요리 중에서 제일 화려한 음식 중에 하나가 연꽃 구절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반찬 6가지 밥하고 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유통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먹는 장인데 워낙 그런 장에 길들여 입맛이 길들여져 주신 분들은 진짜 장 맛을 몰라요. 장은 직접 담아야만 우리나라 전통 맛을 낼 수가 있겠죠. 지금도 계속 매년 해마다 많이씩 담그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금 가게에서 쓰고 있는 된장하고 간장 담아놓은 항아리들입니다. 보이시는 게 일단 된장은 사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빠지면 안 되는 양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된장은 주로 국을 끓이거나 찌개 끓일 때 그리고 나물 묻힐 때도 들어가고요. 간장과 된장은 따로 이렇게 조리한다기보다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간장은 된장을 담아야만 나오는 게 우리나라 전통 간장이에요. 된장을 담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제 메주라고 해서 콩 삶아서 말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된장은 곰팽이균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햇볕과 바람 그런 요소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굉장히 맛있어져요. 일단 지금 제가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하는데요. 속된 말로 제가 꼬셨죠.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남에게 준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복을 짓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식구들이니까 편하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같이 살아왔으니까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서로 갈등이 별로 없죠. 만만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사천 음식이 뭔지 같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일반 분들 음식하는 거하고 사천 음식은 많이 다르거든요.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구절판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고 이게 워낙 손도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 아무 때나 못하고 귀한 손이 모셨을 때만 내는 음식이고요. 저희 코스 중에 들어가 있고 생연꽃, 말리지 않은 연꽃을 냉동시켰다고 그걸 펴서 8가지 채소를 볶아오기도 올려요. 그래서 밀전변부 채소보다 싸먹는 건데 8가지 채소는 특별히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일단 식감, 그리고 색깔, 영양 이런 거 생각해서 구성하는 거라 저희는 일단은 오이, 호박, 더덕, 당근, 모기버섯, 표고버섯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야채를 볶는 겁니다. 익혀야 되니까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 살짝 절었다가 볶아서 익히기도 하고 또 식감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이는 날로도 먹잖아요. 그런데 날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절여서 볶으면 더 아삭아삭 맛있거든요. 이제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밀전병 구울 거예요. 밀전병은 그냥 마지막에 해야지 미리 붙여놓으면 말라서 맛없어요. 일단 8가지 야채를 각자 먹고 써놓으면 이렇게 싸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쌈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구울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엊그정 구기로. 이게 밀전병입니다.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반 음식 먹으면 배가 빨리 꺼진다. 그거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배가 빨리 꺼지면 오후에는 시장하겠지만 먹고 든든한 음식이다라는 건 결국은 소화가 안 된다는 음식이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몸에 해롭죠. 그래서 반대적인 얘기로 배가 금방 꺼진다는 건 그만큼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고 채식에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도반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지 그거 있었어요. 평생 강의만 했는데 막상 사찰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찰 음식은 비빔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은 사찰 음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또 사찰 음식이 사찰 음식도 맛있구나. 채소도 맛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셨으면 하는 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지인의 소개로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너무 인상 깊은 음식이에요. 평생 내 처음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식당 가면은 좀 느끼한 맛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제가 100살 살려고 그랬는데 120살 살 것 같아요. 그 정도 건강해진 기분이야. 좋아요. 출가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사찰에도 많이 갔었고 또 부처님 법도 저한테는 많이 와 닿는 부분이었지만 스님들 생활 자체가 저하고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일단은 스님들은 출가하면 수행 과정 속 제일 먼저 배우는 일이 음식 만드는 일에 관계된 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설거지를 하는 행위보다는 설거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정리정돈.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부터 출가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상차림 배우게 되는데요. 똑같은 나물을 묻히더라도 어떤 양념을 쓰면 더 맛있다 이런 거를 배우는 과정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에 담겨야 되는 마음가짐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걸 배우는 기간이 5년 6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웬만큼 음식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시작하고 한 1년 정도는 좀 고생을 했고요. 손님이 거의 없었죠. 저희들 홍보도 별로 안 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했고 버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시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어요. 일단 우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법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딱 뭐 배고파서 먹거나 아니면 맛있어서 먹거나 해서 탐욕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음식은 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제 목적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사찰 음식이라는 이름보다는 채식을 조금 더 주변에 많이 알려서 채식도 충분히 맛있고 충분히 쉽게 조리할 수 있다. 사찰 음식은 조금 더이상 있는 것입니다. 사찰 음식은 좀 더 유지하여 있다면,